난수암의 초기 증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암 중에서도 초기 증세가 없기로 유명한 게 난수암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암은 초기에는 증세가 없다. 늘 강조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난수암은 특별히 좀 더 그렇다.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고 하면 이 독특한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장기들은 외부하고 항상 통로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나 대장이나 자궁이나 폐나 뭐 이런 거의 대부분 통로가 있는데 난수암은 복강 안에 바로 나팔관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결함 같은 작은 장기입니다. 그게 이제 왼쪽 오른쪽 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골반 안에 그냥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문제가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크게 증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난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난수에 병이 생기게 되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제일 먼저 생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교란이 생기면 우선은 두 가지 생리가 불규칙적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불규칙적인 생리가 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생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부인과서 한번 진료를 받아서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비뇨기 증세 골반 통증 하복부 종교 이렇게 해놨는데 난소에 병이 있는데 비뇨기 증세는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역시 보면 골반 안에 자궁이 있고 자궁 바로 옆에 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여성 장기 앞에 바로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병이 있으면 그 난소에 병변이 직장 쪽에 영향을 미치면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앞쪽으로 가서 방광을 자극을 하게 되면 방광에 관련된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골반에 뭔가 모르는 무죽함이라든지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꼭 부인과서 난소 질환도 한번 점검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난소에서는 난소 안쪽에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난소 표면에서 생깁니다. 난소는 골반 안에 자유롭게 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생겼던 암이 복방 안에 쉽게 떨어져 나가서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조기암이지만 복강 속에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전이암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복수가 생긴다든지 또 그 이외에 장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복부팽만이 온다든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장도 크게 문제없고 위내시경도 문제없고 그런데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부대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일반적인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난소는 조기암이 없다. 제가 늘 강조하는 암은 증세가 없다. 암이 증세가 생기려면 뭔가 눌리거나 협착이 오거나 신경을 눌려서 통증이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암이 증세가 생기려면 골프공 크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증세가 있으면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기 진단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